청소 hardened 애기... 엄마 어디 갔어? 엄마 어디 갔어? 엄마 어디 갔어? 생년월일 이리와 아이고 엉망이네 가자 가자 애기 가자 애기 가자 벗어 조용하네 직소리도 안하네 네? 직소리도 안해 아 근데 생각해보기 어리다 했잖아요 너무 작은데 얘는? 전목인데 완전 땡꼬마는 찍고 있던데 엄마 엉망이야 지금 애기야 얘 너무 작다 엄마 어디갔어? 어떡해 분이 없지요? 어 키는 좀 컸는데 애가 못 먹어서 못 컸나? 일단 뭐 이유식은 줘봐야죠 아이고 엉망이야 아이고 어떡해 일단 그거 좀 내줘봐요 아 귀여워 무서워 뭐야 아기 아유 피 다 맞았어? 아유 작다 찹찹하다 그니깐요 좀 대파 줘야 되는데 응 손 줘봐 이 손 이 진더기 아이가 이거 검은 거 이 진더기 아이가 이거 이 진더기는 아니에요? 찐떡이는 아니에요? 어 맞다 맞다 죽여요 찐떡이가 아니고 이거 뭐지? 그냥 무슨 벌레인가? 닦을 겁니다 엄마 인마 그거 가면 안 된다 물구나물 썩어 있어 무섭다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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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구해달라 할때는 쟤고 인마 인지가 무섭다고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기 작다 너무 작은데 이빨은 났는데 못 먹어서 못 큰 거 같다 아니 귀도 보면 좀 썩거든요 예 좀 이유식은 애기도 되긴 할 거 같은데 어 될 거 같아요 분유 먹인 개미 설사하고 애기가 너무 못 큰 거 같다 그렇지요 비 쓴 거 보면 애기 숲속에서 무섭도 자 비 다 맞고 엄마도 안 오고 1시간 오고 아까 비 진짜 많이 왔는데 그죠 그렇군요 어떡해 탈 수 좀 있는 거 같다 그죠 아이고 애 어떡해 완전 애가 젖어도 아니고 거의 시다 여자 집안전지 한번 봐야겠다 여자 집안전지 한번 봐야겠다 나 꼬래도 짧다 여자 아니에요 여자 아니에요 여자 아니에요 거의 눈이 엉망이네 엄마가 버렸나 그런 거 같아요 응 엄마가 못 살 거 같아갖고 버린 거 같아 애 너무 작으니까 가만있다 끼가 없다 지금 탈수도 좀 있고 아 이리 넣어 줘봐 도망간다 이상한 거야 이상한 게 아니잖아 이빌도 좀 났지요 어 어 맛있어 아 맛있어 마감 보여주면 먹잖아 안 먹어? 못먹나? 아야야 씹지마 도망간다 정신이 드나? 응 도망간다 안 먹고 먹어야겠다 뭐가 이상해 엄마 우유만 먹다가 하얗아 맛있어 그릇 말고 그릇들이야 옳지 먹는다 다행이다 그릇 씹지 말고 다행이다 그릇이 살겠다 응 귀엽다 그릇 작다 아 그릇에 발 담고 배고팠네 애가 뼈밖에 안 만져져요 그러니깐요 며칠 며칠 동안 헤매 다녔을 것 같아 내가 잡으러 갔는데 지가 앞으로 술밥으로 나오더라니깐요 지가 살려달라고 밥을 밟고 며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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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자 내 병원 가게 어 이거 작다 고자 고자 고자